안녕하세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잘난 척 많이 떠들어댔지만 실제로는 번번이 피해자였던 답답한 고구마 사연의 주인공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제가 당해봤으니까 잘 아는 거겠죠? 오늘은 제가 남을 돕는 데에 인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한테 관심을 끄는 이유, 외로운 섬과 같은 삶을 살게 된 이유. 제가 보기보다는 성격이 차갑고 철벽을 치는 편이거든요. 다들 알아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좀 좁은 편이고 굳이 내가 인간관계에 연연하지도 않고. 원래 그랬던 건 아니고 옛날에는 확실히 사람이 좀 착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내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무슨 노벨 평화상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어가면서 인간 쓰레기로 거듭날려고 노력 중이에요. 저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순수했던 시절에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알아서 발벗고 제가 블로그 홍보를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그러니까 총 블로그 마케팅 비용을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그게 아마도 천만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거를 돈 받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자발적으로 해줬어요. 잘 되라는 마음에. 뭔가 글을 쓰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료가 없이도 기꺼이 제가 해외 사이트까지 찾아서 글을 써줬는데 이게 참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고 나중에는 카톡 한 줄을 띡 보내는 거예요. 홍보해줘. 아니 자기가 뭘 만들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나한테 따로 얘기해준 것도 없고 이런 방법 없이 자료도 없고 안부 인사도 없었어요. 그냥 띡 한 줄 홍보해줘. 뭐뭐를 홍보해줘. 그때 오만정이 떨어져서 씹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뭐 자기를 버렸냐는 동. 개쌉소리를 하길래 손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보답을 말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잘 되라는 마음에 응원하는 마음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이 마음을 짓밟은 건 과연 누굴까? 누가 나쁜 사람일까? 그리고 버렸대.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라는 거잖아. 자기는 버림받고 나는 가해자고. 그런 거가 참 역겹더라고요. 이런 비슷한 일이 종종 있었어요. 제가 그때 사업을 시작한 초창기였는데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다 보니까 협업 메일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중에서는 자기가 혼자서 사업을 시작했다. 새로운 제품을 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홍보를 도와달라. 뭐 이런 겁니다. 체험단 이벤트 같은 거를 하자 뭐 대충 이런 내용인데 체험단 이벤트가 뭐냐면은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제가 그 제품에 대한 홍보 글을 블로그에 씁니다. 제 블로그 상태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땡땡이라고 검색을 하면 제가 쓴 글이 가장 상위로 올라왔거든요. 그거를 상위 노출이라고 해요. 그것 자체로도 제품 홍보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거랑 동시에 체험단이라고 추첨으로 10명 정도를 뽑습니다. 2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그 수를 뽑고 업체는 그 뽑힌 사람들한테 물품을 제공을 하죠. 무료로. 그리고 그 물건을 받은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블로그에 제품 리뷰를 작성해요. 이거는 의무입니다. 거기서 제가 하는 역할은 제품 관련된 포스팅을 1차로 하고 또 체험단이 될 사람들을 선정하는 거죠. 뽑아서 그 리스트를 업체에다 넘기는 겁니다. 저는 따로 업체에서 요청을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잘 되라는 마음에 인스타 계정까지 올렸어요. 그냥 올려줬습니다. 부탁하지 않아도.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광고비를 따로 받은 게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4시간만 뺏기는 건데 근데 이게 아주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저를 팔로우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오늘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의미로 내가 대신 협찬을 받아와서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헛수고 하는 건 아니죠. 앞서 언급했던 그 업체도 다른 업체랑 조건이 다를 건 없었어요. 근데 제안하는 과정에서 뭔가 감정의 호소를 한다고 해야 되나? 나는 애를 키우는 엄마다. 이번에 너처럼 혼자 사업을 시작했다. 도와달라.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까놓고 말해서 그 제품이 저의 컨텐츠랑 그렇게 결이 맞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당시에 저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탁들이 꺼려졌습니다. 제가 사업에 몰두할 시간을 뺏는 거니까요. 근데 뭔가 찝찝한 상태에서 제가 진행을 했는데 역시나 나의 촉을 믿었어야 되는 거였어요. 제가 글을 쓴 게 한 3, 4개의 단어로 그러니까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그 검색 결과가 상위 노출이 다 됐거든요. 아주 양질의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르라고 검색을 하면 내 글이 제일 위에 나오고 아니면 유아용품 검색하면 또 제 글이 제일 위에 올라오고 이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그 업체의 대표라는 여자가 무슨 발작버튼이 눌렸는지 글 제목을 태클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특정 단어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너무 황당했죠.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해야 될 지경인데 그런 말을 하긴 커녕 지랄지랄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썼던 단어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였고 틀린 것도 아니었고 일반인이라면 그 단어로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으면서 전화질하고 문자질하고 블로그 비밀 댓글로 뭐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놓고 거기서 막 나를 비난하면서 아주 섹쇼를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과 진료가 시급해 보였어요. 누가 보면 나한테 광고비로 한 천만 원 정도 준 줄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블로그는 제목을 수정하면 순위에서 밀려요. 검색을 하면 원래는 맨 위에 있던 게 수정 후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얘기를 했어요.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근데 괜히 똥꼬집을 부려서 뭐 손해를 자처하겠다는데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그리고 저는 저의 안전을 위해서 그 여자의 연락처를 다 차단을 했어요. 그 뒤에도 이거랑 비슷한 제안이 종종 들어와요. 힘든 환경에 자라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번에 혼자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혼자 책을 내게 되었다. 알파카님이 도와달라. 나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도와주잖아요. 근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죠. 내가 무슨 유명 연예인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일이 안 풀렸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랑 동업을 한 것도 아니고. 난 네 얼굴도 모르고 친하지도 않고 한데. 나한테 광고비를 따로 지급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을까요? 아니 나 같은 사람 따위가 홍보해준다고 해서 사업이 초대박이 나나요? 그런 거는 이명웅 소속사를 찾아가든가. 진짜 세상 별별 또라이들이 많더라고요. 진짜로 혼자 사업을 한다면서 이렇게 사연파리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 백이면 백 다 저렇습니다. 보통 기업에서도 저런 컨택이 많이 오는데 저렇게 과하게 바라고 무례하진 않아요. 그리고 메일도 한 두 번 정도 보내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제발 저한테 도와달라느니. 메일 보내지 마세요. 저는 이제 질려버렸고. 결국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 제품을 공짜로 홍보해달라는 소리거든요. 당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내가 왜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해야 됩니까? 나한테 떨어지는 게 뭐가 있다고. 원래 비즈니스라는 건 기브의 테이크가 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뭐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돈벌이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내가 내 자원을 써야 되냐 이거지. 심지어 친하지도 않은데. 얼굴도 모르는데. 진짜 홍보를 하고 싶다면 감정에 호소할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의 힘으로 홍보해 보시고 안 되겠으면 업체에다가 마케팅 업체 많거든요. 거기에다 돈을 지불하세요. 아니 이렇게 생판 남한테 부탁하기에는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뭐 이 정도 사건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벼운 이벤트일 뿐인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많았어요. 그냥 말을 안 한 것일 뿐이고 불쌍한 척, 가여운 척, 각정 사연팔이 하면서 남의 피를 빠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악독한 점은 사람의 선의를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은 착해.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특히나 아는 사람이면 더 그렇지 때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존재를 막 응원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보답을 바라진 않거든요. 하지만 몇몇 이기적인 자들은 이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공짜 혹은 최저가로 타인의 자원을 이용할 목적으로 소위 사연팔이를 하는 거죠. 자기는 힘든 과거를 거쳐왔다. 현재도 힘들지만 일어나 보려고 한다. 너의 도움이 절실하다. 실상을 따져보면 그닥 타인의 도움이 절실한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궁핍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친구들이 막 징징거리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돈 빌려주면 그 돈으로 가방 사고 제주도 여행 가고 딱 그런 거예요. 힘든 거 따지면 내가 그 당시에 더 힘들었지. 이런 교활한 인간들은 상대방이 도와달라는 말을 거절하면 마치 나쁜 인간이 되는 것만 같아서 억지로 도와주게 되는 그런 심리까지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접근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내가 도와줘야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돈 아끼자고 남을 이용해 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차갑고 인색하고 못된 사람은 되면 돼요. 저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도움을 인색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제가 뭐 인복이 없어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런 사람들 도와줘봤자 고마워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내 나름대로 도움을 줬더니 더 내놔, 더 내놔 하는 인간들밖에 없었어요. 나중에는 제가 희생을 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이 됐는지 얘는 이렇게 막대해도 돼 하면서 거의 나를 염전로에 부리듯이 그렇게 취급을 했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돈 쓰기 싫어서 그냥 나를 이용해 먹었어. 그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물론 좋은 사람들은 많지만 안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 어느덧 그 사람이 할 몫을 내가 공짜로 해주는 상황을 겪은 후로 인간에 대한 혐오가 진짜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누굴 도와줘서 세상이 아름다워졌을까? 그건 아니에요. 애초에 그 사람들은 도와줄 필요가 없었고 나는 그냥 이용당하느라고 내 소중한 삶을 내팽개 쳐버렸던 거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막 퍼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찐 기버들이 있습니다. 그냥 베푸는 걸 좋아하는 성품이 있다고요. 그런데 남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경계 설정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먼저 나를 행복하게 한 후에 그렇게 하세요. 너무 많은 시간, 에너지, 돈을 들여서 남에게 과한 희생을 하는 게 본인과 본인 가족의 인생에 과연 도움이 될까? 왜냐면 말리고 싶은 게 고마워하지 않아요. 고마워하지 않고 맡겨놓은 듯이 행동을 하고 더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고 욕을 하고 남들에게 험담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남에게 민폐를 끼치기 싫어서 함부로 부탁 같은 걸 안 합니다. 도와달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굳이 남의 도움 없이 자기가 스스로 해결을 하고 어지간하면 자기가 벌인 일은 자기가 수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치없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다. 남을 도와주고 싶을 때 상대방의 도와달라는 요청을 듣지 말고 내가 자발적으로 도와줄 사람을 찾아보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도와주자. 분명히 영상을 보고 몇몇은 맥락 파악을 못해. 그런 사람들은 내 의견이 틀렸다고 할 거예요. 욕을 합니다. 그런 십선비들이 전형적으로 아가림한 성인군자. 이런 사람들은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도와줘 본 적이 없어. 자기는 착한 일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면서 자기 인격은 남보다 뛰어난 줄 알아. 이걸 요즘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새벽에 많이 출몰을 하시는데 또 시간대를 보면 정신이 아프신 계열이죠. 아무튼 인류의 박살 나신 분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과거는 그냥 잊어야지 어떡합니까. 그리고 재발 방지. 그런 새끼들은 어차피 폭망해. 남 이용해 처먹는 새끼들은 결국은 폭망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부탁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